광주시가 지역가전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지역가전산업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산업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로 3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지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, 인공지능 반도체 및 보드 개발, 인공지능 기술 적용 상담 지원 등 10개 분야로 한 개 기업이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. 참여 신청은 광주테크노파크,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해 오는 28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. 한편 광주시는 중소가전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실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가전상용화 지원센터와 실증 챔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견고히 해나갈 방침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필로광주 정지현입니다.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공지현입니다.